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뱅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니 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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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빈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결혼을 얻은 게 오 그들뿐이여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가음에 살아도 이스도의 제자로 한 것뿐제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리 한가음에 살아도 이스도의 제자로 나의 마음을 잃지 영원한 그리스도에 제자로 세우리라 이스도의 제자로 이스도의 제자로 인생이 제자로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러한 제자를 남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약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은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말이고요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천지만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서 그렇죠 또 세상에 파괴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 그렇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무한한 잠재력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우리 인간의 손에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영적인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 지혜를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혼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최고의 축복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쏘아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무능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감면 가로서 사람들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언가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무로 말면 무능력 가운데 무능함 속에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나요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결국 만족함 없이 허무함 가운데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영적 세계를 추구해요 영적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추구합니다만 결국은 귀신에게 충만하게 되어 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된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사단의 근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말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는 영이 산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1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회복시키는데 에덴의 동산의 축복보다 더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그게 따라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이 삼체를 살리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애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주시는 축복과 함께 우리 안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의 역사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잊지 말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그 축복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보좌의 축복으로 말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영의의 축복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에덴 동산의 축복 이 축복의 비밀을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잊지 말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일 가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에요 강약일 가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 강약일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약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축복의 언약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제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요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요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삶갈지어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또 앞으로 미래 원래보다는 또 내현 하나님께서 은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의 모든 삶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면 내가 누구인가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먼저 내게 사실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게 사실적인 응답과 함께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성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상을 살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되잖아요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와 맞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와 맞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 안 되어도 그대로 아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을 현장을 둬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과 얼마나 맞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정말로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 맞아야 내가 살아요 이 말씀이 내게 익숙해져 있어야 내가 날마다 힘을 얻고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 맞고 내게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이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매 주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지면 뭔가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10편 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즐겁습니까? 들을 때마다 즐겁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신경질 난다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즐겁지 않고 화가 난다 이 말씀이 나와 먼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일을 무엇을 하기 전에 심지어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던 일조차도 수돗시킬 정도로 하면서 빨리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편 119편 92절 9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됐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왜 영원히 잊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게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요 정말로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해야 돼요 앞서서 주의 일을 하는 중직자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직자분들이 먼저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익숙해져요 나와 맞아야 돼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받기 위해서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기한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역 이전에 내가 살면은 그 영적인 영향력은 저절로 내가 섬기는 부서와 교구에 저들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 이전에 내 자신들이 말씀으로 즐거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들이 날마다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잘 먹고 발전하면 할수록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14절입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보금운동 속에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 속에서 결국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 놓고 보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 놓고 보면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전부 다 문제예요 말씀 흐름 속에서 진행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오히려 그게 전부 문제로 우리 앞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앞서서 주의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생을 걸고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갈아오냐 17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말씀의 능력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나와요 그거는 허감이 완전히 틈타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느냐 18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 놨다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내가 한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난할 때보다도 부여할 때에 더 하나님의 응답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뭔가 부여하고 뭔가 된 듯하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향해요 자신을 향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할 때보다도 부여할 때 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대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단이 선줄로 생각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린다 했습니다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공격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부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19절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이 삶이고 우상이 그들의 생활이었고 우상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 그 자체가 그들의 삶과 생활과 문화였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느 시대나 어느 현장에나 똑같이 이런 문제도 일어나요 우상화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 우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모든 문화 자처도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그런데 그게 우상의 문화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도 우상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기에 다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가난한 땅에 다른 신을 따라간다 했는데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 그 당시에 가난한 땅에 가장 큰 신이 있다면은 바을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을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살라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교회조차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걸 구하며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주보 내지에 보면은 육신축만 성령축만이라고 해서 나와있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신축만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고 성령축만할 때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 간단하게 여러분 질병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의 기준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조차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강조하고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뭔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의 절간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고 복음의 본질 비밀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은 돈 따라가요 돈이 신입니다 한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라고는 안 되는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 위에서는 모든 것 다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짓밟고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돈이 따라와야 돼요 디모델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돈 추구하며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게 되면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애급의 종에서 건지신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애급의 종에서 건지신 사실을 잊지 말라 1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너를 애급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급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종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토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의 비밀들을 누르면 누르시록 그 속에 모든 삶의 풍성함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르면 누릴수록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12절 13절에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가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르면 누릴수록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이 역사들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악한 사단이 공격해와요 흑암의 역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흑암의 역사들이 공격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간다 할 때 처음에 바로왕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사건 이후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 다 내줬어 그리고 모두 다 빨리 나가라 했어요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출애기 32장에 보면 그때 가지고 나온 금들 가지고 우상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 다 내어줬어요 바로왕이 그리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면 아마 구원 받는 거기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의도 말고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은 공동묘지나 가면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그 속에는 답이 있어요 지난주간에 필리핀 리더 수련회와 랩런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필리핀 랩런트 대회의 주제를 요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셉에게 실패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공? 그 성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요셉에게 뿐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문제를 당하면 거기에 낙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제 속에 낙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낙심하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근세에서 해방시켰어요 사단과 허감의 근세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근세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세입니다 힘입니다 아무도 죄의 근세에 못 빠져나와요 그 죄의 근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근세에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전했었어요 애굽에 종대었던 곳에서 건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15절이죠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색에서 물을 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과 정갈 마른 땅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고 인도하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어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에 나가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야의 불뱀과 정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거기에 물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일 때에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인 축복으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일 때 불뱀에 물려 죽겠지 여러분 아무리 정갈과 불뱀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주위에서 살아야 된다 강야 같은 세상 속에 언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고 주위에서 살아야 된다 많은 경우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나요? 여러분 조심해서 산다고 주위에서 산다고 현장에 공격해오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능력들을 힘입게 되어지면 조심, 주위 안에도 모든 현장에 생명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뇌의 각인데요 그게 영혼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몸으로 현장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의 17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걸 마음에 담은 이게 뇌의 각인되고 이게 영혼으로 전달되어지면서 영혼과 연결되어서 이게 몸으로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지고 나갔을 때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여류구가 무너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난한 땅의 칠족 속 31왕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을 담고 나갈 때에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나타난 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좌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는 영,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회복의 축복 이 사실을 담으면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된 응답이 현장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다른 것 담지 마세요 짧은 인생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만 조금 바꿨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도 환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결론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와는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남은 시간들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응답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풍성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지금 내가 응답이 있는 부분에서 교만하다 그건 뭔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자체를 기뻐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뭔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응답 자체를 기뻐하지 마시고 응답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왜냐 미래 받을 축복은 더 커요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목사님 나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을 하나님이 내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데 뭔가 일이 잘 된다 일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일이 잘 된다 그건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에 있다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그 축복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게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성도들 회복하름으로 말미암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증거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길 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내게 생명력으로 날마다 힘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상하심과 성냥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한 생명력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의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가을 사는 사람은 우리 신호의 제자로 한가을 이제 일곱으로 제자의 길을 가르치니 한가을 사는 사람은 우리 신호의 제자로 나의 많은 인생 영원한 우리 신호의 제자를 세우니 우리 신호의 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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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호의 제자로